꾸미시장 안에 남해식당이라고 있어요 오 진짜 잘 먹었어요 여기 7천원 안 오는데 우와 너무 맛있게 먹고 지금 주워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언니야 이쪽으로 가자 언니야 시장에 오니까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시장 구경 오 매주 아 매주도 이렇게 해서 파네 음 여기는 꾸미시의 유명한 순대 거리 순대집 거리 에요 언니야 뭐 시장 볼 거 없어 뭐 시장 모았고요 우리 아 결혼식 할 때 언니야 뜨거워 죽겠다 언니 옷을 하다 옷을 하기도 보셨어요 파카 이제 파카 머리 보니야 여기 목살을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땡빛지? 여기 따가워? 따사로워 하죠 아 여기 이모가 따사로운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냐? 아마 그런 거 같아 아 아마 그런 거 같아? 아 잠 끝에 브로치 맡겨놓은 거 어떻게 됐어? 그거 안 찾아놨네 나중에 선희 언니 보내 그러면 네 그럴게요 언니야 이제 우리 가자 또 커피 마시러 가야지 1시에 만나기로 했어? 1시 넘어서 우리가 말이 끝났다 1시, 2시? 아 바쁘다 오늘 지금 짠 자식이 뭐 병원에 갔네 어디 갔네 좀 급하게 할 필요 없고 그 전화는 끊어보고 자식인들 전화 한 번 됩니다 알았지요?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해 사세요 네 마지막으로 저 음식 아침부터 준비해 주신 포탄수 봉사관 여성분들한테 반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배식 해 드릴 거니까 천천히 나오세요 천천히 천천히 예 한 줄로 나오시면 됩니다 사탕은 누가 주노? 사탕 내가 줄게 언니야 언니야 쌈 언니 사탕 내가 줄게 네 우리 최병식 회장님이세요 내가 그래요 지금 양은경 예쁜 동생이구요 김치 네 회장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봉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다리 친구들도 savour 다들 갈길 Präsident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 가서 그냥 모인 대로 저 가지 갔으면 되요 우리도 갈게 나 이리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그래 봐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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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